사람들은 지금의 행복을 미래로 돌려 명심해야 할 건 우린 지금을 살고 있거든 지금 행복을 찾아 당장 드랍더 빛 난 되겠지 50쯤엔 CEO 세계적인 건물 선을 밟고 껌충 넘어 누구처럼은 랩 못해 허나 김신이처럼은 참 잘해 걔 내 노래가 별로래 근데 너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좋대 아피드라마 맘마마 맘에 드는 애들로 가득 채워 내 마음속 디자인은 push to the rim이 뻔하고 뻔한 라임은 사절이고 했던 말 또 하는 건 딱 질색이지 화려한 취향 같아 가끔 걔네 내겐 없어 그 파노라말레러 최상위 포시자 그 마음을 던져 발묶어 지옥에서 흥얼거리며 리듬 타고 있어 너의 머리 꼭대기 위해서 계속 잘나가는 건 너의 구린 노래가 꺼졌기 때문이야 뒷날 생각 없이 뱉고 봐 무책임하기 짝이 없지 그게 나의 매력 들을수록 매력이 내 안에 돌고 있는 나의 마력이 어찌하지 못해 그게 나의 최인 타임 투 샤크 전원이 나가버린 사람들이 보여 피곤해처럼 잠들었지 마치 방전된 배터리 만약 sure 빈 종이 위에 가사를 쓰면 영혼이 깃들어 마치 마법처럼 진하게 뱅그네 루즈처럼 걔네 die young 끝날 줄은 몰라 방황하나 쓰러져 마치 타버린 거목처럼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군지 머지않아 너도 알게 될거야 who am i 너의 패션에 대해 말해주자면 길게 말할게 없네 그냥 구려 수근거리며 내 얘기래 그게 내가 이슈라는 근거 여자들은 너를 싫어해 난 그게 좋고 이발은 너의 머리에 남고 난 또 잘나가 여태 그래왔듯 누구처럼 욕먹을 흑역사 따위 내게나 없어 yeah 아줌마를 욕하는 건 아닌데 걔 친구들은 전부 하지마 내 친구들은 10대에서 2, 30대 이뿐이도 hurt up 걔랑 달리 난 근사한 삶을 살고 있거든 cheers 잘될거야 유튜브도 finalize